26일 행정타운문화예술원에서 용인시 공직자와 용인도시공사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공공디자인 이제 용인이다, 국제외교디자인교류재단 조정형 사무총장 등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가가 조청돼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시민의 공감을 일으키는 정책 수행을 위해 용인시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5월부터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운영 시스템 구축을 시작해 시정 전반의 디자인 평가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 원칙과 개선 방안 등을 총괄한 공공디자인 업무 처리 개선안을 2013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